올해로 19회를 맞은 강서 어린이솜씨 자랑대회, 5월 4일 온라인 개최를 앞두고 오는 4월 30일까지 지역 내 재능 있는 어린이들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약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유튜브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요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짓기 3개 부문으로 열리며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주제는 대회날인 5월 4일 오후 1시 30분 아이강서TV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동요 부르기 부문은 개별 신청은 받지 않으며 학교별로 최대 3팀까지 선착순으로 총 40팀만 신청받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영상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부문 역시 오는 30일까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